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재입니다. 최근 말벌 영상만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쇼킹한 일 투성이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살아있는 장수말벌의 둥지를 통째로 전시하다니 안 보면 인생 절반 손해볼 정도로 무진막지한 일이라고요. 이번 영상은 좀 깁니다. 나타났다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떠느라 자세히 관찰해보지 못했던 장수말벌. 오늘은 사육장을 꾸며주면서 장수말벌의 1급 기밀사항까지 하나하나 엿바봅시다. 맹수를 상대하는 것과 맹수를 키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굳이 연급 안 해도 아시겠죠? 따라하지 마세요. 뒤지기 싫으면. 장수말벌은 전세계의 모든 벌을 통틀어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강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나 병균에 어시스트 없이 인간을 솔킬 내는 미친벌레, 어 무친벌레이며 한국 최강의 벌레 장수풍댕이 사슴벌레도 맞상대가 가능할 정도로 싸움실력이 미쳤습니다. 꿀벌을 상대할 때는 주인공 부정이라도 받은 것 마냥 양학과 학살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벌레입니다. 일당백, 진삼국무쌍의 현실판, 꿀벌집을 치밀하게 전쟁과도 같은 규모로 습격하는 말벌은 장수말벌이 유일합니다.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장수말벌과 꿀벌의 전쟁다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보세요. 두 번 보세요.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장수말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아, 사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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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수말벌 표범만 수백 마리를 사모았지요. 하지만 살아있는 장수말벌은 사람을 죽이는 맹수여서 키워볼 생각은 엄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장수말벌한테 맨손으로 밥을 주는 미친 국보급 인재가 여기에 있네요. 몇 달 전부터 귤장님이 헤라클레스 살 돈으로 장수말벌이나 사달라고 졸랐었는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강조되는 요청에 장난이 아닌 걸 알게 되었고 여차저차 장수말벌의 둥지를 습득했습니다. 장수말벌을 키우려면 둥지를 통째로 뽑아와야 합니다. 장수말벌은 미개한 말벌들과는 다르게 개미처럼 땅을 파서 그 속에 둥지를 짓습니다. 당연히 둥지가 보이지를 않으니 사람이 실수로 건드려서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그야말로 호랑이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자본입니다. 말벌집은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헌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분들께 산채로 넘겨달라 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온 장수말벌 둥지입니다. 성춘 끼리만 정성스레 포장해주신 이 배려심을 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둥지에 숨어있는 잔당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 안하고 작업에 들어갔다가는 쏘여서 충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잔당들은 출장님의 노련한 핀셋질로 모두 체포됩니다. 겉에서 안보이는 사각지대에도 일벌이 숨어있습니다. 자세히 살펴 모두 체포합니다. 성충을 모두 분리했으니 장수말벌 둥지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뚫려있는 곳에는 유충이나 알이 들어있는 방이고 하얗게 막혀있는 곳에는 번데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장수말벌 유충이 있습니다. 을의 곤충들이 그렇듯 장수말벌은 어릴 때와 다 자랐을 때의 모습이 전혀 딴판입니다. 유충일 때는 온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으며 다리도 없어서 혼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끼켜봐야 밥달라고 징징거리고 밥받아먹는 그야말로 두... 아... 식충입니다. 입에 담는 건 다 먹으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밀엄 대가리를 따서 얼굴에 묻혀주는 것으로 급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징징거릴 땐 머리를 힘차게 움직여 벽을 긁어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일벌은 밖에 나가 먹이를 구해옵니다. 장수말벌 유충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하찮아 보이죠. 하지만 장수말벌 유충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일벌은 이따금씩 유충을 쥐어 짜는데 그러면 유충은 어떤 액체를 토해줍니다. 이 토사물을 말벌 주스라고 부릅니다. 분노 조절 장애와 과로로 인해 한 달도 채 못가 승천해버리는 일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이걸 마셔야지만 일벌이 힘을 낼 수 있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과로로 툭 하면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아식스, 몬스터, 레드불 따위를 마구 마시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산 에너지 드링크 디스펜서인 것도 그렇고 몸 자체가 아주 맛좋은 영양덩어리라 수많은 동물들이 얀데르급, 왜곡된 사랑을 장수말벌에게 품고 있습니다. 사람도 말벌의 벌레를 구워먹고요. 아실대요? 대부분은 장수말벌의 강력함에 감히 건드릴 엄두도 못 내지만 곰은 다릅니다. 곰은 장수말벌의 둥지를 박살내고 유충을 털어먹는 유일한 장수말벌의 천적입니다. 그래서인지 검은색을 보면 매우 흥분하는데 검은 머리의 짐승인 사람도 장수말벌을 흥분시킵니다. 만약 검은 옷까지 입고 있다면 장수말벌 둥지에서 이상한 유충이 나왔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것은 말벌이나 쌍살벌의 둥지에 기생하는 은문이 줄 명나방의 유충일 것입니다. 이들은 장수말벌이 감지하지 못하게끔 벽을 갉아먹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며 둥지는 물론 유충이나 번데기까지도 갉아먹는 컨셉 확고한 기생충입니다. 수많은 일벌이 경비를 서고 있는 장수말벌 둥지에 눌러앉아 사니 다른 천적들에게 공격당할 일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녀석들은 정말 운 나쁘게도 인간에게 잡혀버렸네요. 쓸데없는 이분자들이니 처형해버렸습니다. 얼추 둥지 점검이 끝났으니 미리 준비된 사육장에 세팅해봅시다. 글루건을 사용해 팻대와 장수말벌 둥지를 이어붙입니다. 둥지가 워낙 커서 소모되는 글루건만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글루건 도킹할 시간입니다. 뭐야 글루건? 넣을게! 우웩! 오잉! 북직북직! 우웩! 이거? 다른 말벌은 이런 세팅을 통해 인공사육이 가능하지만 땅속에 둥지를 짓는 장수말벌의 생태의 특성상 둥지를 땅밖에 꺼내버리면 적응하지 못합니다. 즉 이 세팅은 장수말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킹반인님들께 이 무시무시한 생체병기를 가까이서 보여주기 위함이죠. 만일 진심 모드로 키우려 한다 해도 땅속에 둥지를 짓는 독특한 습성 때문에 인공사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닐하우스 정도 되는 공간에 흙을 가득 쌓아둔 사육장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어...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그러다 진짜 사람 죽을 수도 있고 차라리 그 돈으로 표본을 사고 말지. 글루건이 굳어 둥지가 잘 고정됐습니다. 이제 밥을 줍시다. 장수말벌의 성충원 야생에서 과일이나 나무, 수액, 꿀벌이 열심히 모아둔 벌꿀을 섭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일은 찌꺼기가 남고 수액은 없고 벌꿀은 내가 먹어야 되니까 특별한 음료수를 만들어줍시다. 몬스터와 포도주스를 배합하여 만든 호넥 칵테일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맛없지 않을까 싶은데 오 저 부글부글 끓는 거 보세요. 맛이 나면 볼까요? 어디가 받아? 성공적. 배합 성공적. 이거 사니테틱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벌 칵테일로 부릅시다. 호넥 칵테일. 이제 성충을 풀어야 합니다. 장수말벌 세팅 과정 중 가장 위험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푸냐? 우선 당금주 통을 망 안에 넣고 마구 털어 가둡니다. 어머나 아직 많이 남아... 장수말벌은 발톱이 강력해서 망에 붙으면 정말 정...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망 안에 핀셋을 집어넣고 한 마리 한 마리 핀셋으로 잡아서 넣어야 합니다. 상당한 노가다지만 뭐 배울 수 있나요? 이렇게 안 하면 사람이 뒤진다구요. 꼼짝 못하는 망 안에 있을 때 가까이서 장수말벌을 구경해봅시다. 여기 머리와 가슴. 배가 남다르게 큰 녀석이 있습니다. 이놈이 여왕벌입니다. 원조 여왕벌은 아닐 것이고 최근에 새로 태어난 미혼의 여왕벌, 공주벌일 것입니다. 장수말벌 둥지에는 오직 한 마리의 여왕만이 혼자서 둥지를 건설하고 통치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있는 다수의 여왕벌처럼 보이는 것들은 전부 공주벌이라는 것이죠. 가을은 장수말벌의 결혼식이라서 공주벌이 한창 많이 보일 때입니다. 극성했네. 초파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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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발 사퇴 발생. 이건 좀 중대사항인데? 오. 여러분. 장수말벌이. 호남아. 미스 떴어요. 나이스. 여러분. 이거 주작 아닙니다. 지금 이거 오픈 박물관 개관 20분 전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 것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여주곤충 박물관. 어디죠? 찐 야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물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야생이란 겁니다. 방금 이 말 논란거리 다분한데요 이거. 씨. 근데 어쨌겠습니까? 내가 이런 새끼인데. 저처럼 살지 않으시면 됩니다. 탈출한 녀석을 체포했으니 마저 넣어봅시다. 노련한 손놀림으로 실수 없이 잡아넣으시는 길장님. 사소한 실수가 사람의 목숨을 날리는 아주 위험한 시간임에도 침착하게 척척 잡아넣으십니다. 게임도 차이나 하시는군요. 다 잡아 넣었으면 장수말벌 사육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길고 긴 작업이 끝났으니 한번 감상해봅시다. 나름 있어 보이지만 언급했듯 땅속에 살던 장수말벌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며 멸망할 것입니다. 아마 전시가 길어야 11월 초까지 가능할 거예요. 뭐 그래도 공주벌들은 남아서 겨울잠을 자겠지만 진정한 둥지 군체로서의 장수말벌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항마력 후달리면서까지 영상 지켜봐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미친놈도 아니고 아니 저런 걸 왜 키워? 미친 거 아니야? 쉿! 조용히 하세요. 저와 귤장은 이해가 불가능한 존재. 벌레의 단다리 미친놈들인걸.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도 우린 이렇게 살 겁니다.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테니 그냥 포기하세요. 편해지니까.